젤다의 전설 이후로 암스를 시작했습니다 펀치를 샌솔아 한.. 한순씩 잽잽 스트레이트 아까 가르쳐줬잖아 그치 그럼 내가 그걸로 알라 아빠 이걸로 해 안 봐줄거야? 안 봐줄거야? 고기야 그거 아 아 야 오 하하하 이겼다 하하하 오 오 예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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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뭐지? 농구 재밌어 아빠 잠깐 멈춰봐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 잠깐 멈춰봐 잠깐 멈춰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아니 아빠 우리가 농구공이야 이렇게 이렇게 꼬리나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좋아 꼬리 우리가 공이야 이렇게 이렇게 두개 다 두개 다 날리는걸로 하면 돼 좋다 이렇게 이렇게 쌈장 쭈 봐봐야겠다 아니 안에 있는거 안에 있는거 안에 있는거 안에 팀 배틀할래 나 팀 배틀할래 힋 암 스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있어? 응 자, 할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